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라스. 오늘은 최근 주식시장의 뜨거운 이슈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는 주식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전문가 바로 만나보죠. 경제의 맥위를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 오늘도 주식시장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학개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 관련 키워드가 첫 번째인데 바로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힙이 엇갈린 테슬라와 애플. 일론 머스카가 갖고 있는 테슬라. 주식이 갑자기 최근에 급등했어요. 이건 무슨 일입니까? 우리 가혁 기자는 가혁 기자를 항상 비판했던 누군가가 느닷없이 너무나 막 칭찬으로 바뀌게 될 때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앙숙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인 애덤 조나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애덤 조나스 애널리스트는 늘 테슬라에 대해서 고평가다. 주가가 너무 높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한 리포트를 통해서 현재 주가 수준이 한 270달러거든요. 4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리포트를 내놓게 된 겁니다. 그 리포트가 나오자마자 그날 주가가 10%가 올라가게 됐고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럼 이 애덤 조나스는 왜, 모건 스탠리는 왜 갑자기 목표 주가를 너무나 높였잖아요. 그 핵심 이유는 도우조라는 슈퍼 컴퓨터입니다. 여기서 또 의문이 하나가 찍히죠. 테슬라는 전기차 만드는 회사 아니야? 그런데 테슬라는 좀 복잡한 종합 예술 토탈 회사입니다. 즉 차도 만들지만 자율주행차로 가야 되면 AI, 컴퓨터도 필요하겠죠. 이게 우주와 인공위성과 연결돼야 되니까 우주, 여기에 태양광. 뭐 할 만한 것들은 다 한 것이 테슬라인데, 특히 이번에 어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될 텐데, 그때는 어마어마한 인공지능, AI 슈퍼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도우조라는 컴퓨터가 이 기업 가치를 무려 5천억 달러, 660조 이상 올릴 수가 있다. 게다가 잘 보시면 이제 하드웨어라는 전기차도 테슬라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까지 테슬라의 도우조가 선점하게 되면, 전기자율주행의 프로토콜, 기술 표준을 다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의 철덩어리뿐만 아니라 뇌까지도 테슬라가 스스로 만들어내니까, 그렇게 테슬라를 저평가하던 아까 그 애널리스트 분석가가, 이번에는 잘 나갈 거라고 하니까. 400달러 갈 거야. 사람들이 막 오인 거군요.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 AI, 로봇, 강생인 거 알겠는데, 그러면 애플도 저는 잘 나갈 거라고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애플은 요새 또 뚝 떨어졌다고요. 맞습니다. 애플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개발해왔던 그런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만약에 분위기라면 같이 올랐어야 되는데, 애플 주가는 지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주가 볼까요? 특히 거의 200달러 간다 만다 하다가, 지금 급격하게 170달러 때까지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 핵심 악재가 하나 떴습니다. 바로 중국이 미국에 대한 상대 견제, 미중 무역 전쟁과 하는 일관된 전쟁 속에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아이폰 사용 금지령을 내렸는데요. 얼핏 저게 무슨 악재야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국의 공무원의 숫자는 7,5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7천만 명 이상이 이제 아이폰을 못 쓰게 된다고 하니까 상당한 악재고요. 특히 중국에서는 애플, 아이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요.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더라도 거의 중화권의 비율이 꽤 크거든요. 거의 한 20% 가까이가 차지하게 되는데, 이게 말은 공무원 사용 금지지만 그동안 중국의 패턴을 보면 전반적인 국민들의 사용 금지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 악재로 하락을 면치 못하는. 엊그제인가요? 애플 15, 신형 아이폰에 출시가 됐었는데도 이게 2연령, 비연령인데 저는 뭐 그닥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M자 탈모도 없어지고. 그런데 아마 이런 악재 속이라서 그런지 오히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혁신이 없었다라는 또 혹평을 받으면서 주가가 더 약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중국 공무원들 아이폰 쓰지 마라 하면 웬만한 어떤 중견 사이즈 국가가 국민들이 다 안 쓰는 정도 수준이 되는군요. 그렇게 됩니다. 7조 500만 원이면. 그러니까 또 그런 영향이 있군요. 그런데 테슬라나 애플은 우리나라 기업들과도 많이 연관이 있어서 국내 어떤 기업 주식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렇습니다. 보통 애플, 테슬라 모두 우리나라 기업과 연관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애플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우리도 관련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테슬라도 오르고 내리고 할 텐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약세에 대한 흐름 때문에 국내 주식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보통 애플 아이폰으로 본다면 카메라 같은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카메라 모듈도 우리나라 회사랑 연관이 돼 있고요. 또 디스플레이 OLED 패널도 연관이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거기에 칩들이 들어가잖아요. 반도체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모두 이렇게 애플이 힘을 잃게 되니까 최근에 같은 약세의 흐름을 좀 보였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의외였었는데 보통 테슬라가 하루에 10% 이상 이렇게 오르게 되면 2차 전지주들 그날 무조건 가는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국내 2차 전지 업종은 어떤 따로 움직이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애플의 호재를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도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애플 아마 미국 회사라 했는데 아까 보니까 LG 삼성 등등 해서 정말 얽히고 설켜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열어주세요. 로봇주 대여 온다. 대여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이번 달 아닌가요? 한 대기업의 로봇 자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2차 전지, 2차 전지, 초전도체, 초전도체 하다가 요즘에는 아마 보기만 하시더라도 로봇, 로봇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특히 로봇 관련해서는 우리 생활에서도 지금 눈에 많이 띄잖아요.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이 많이 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요. 대기업들의 자본이 들어가는 것도 또 하나 긍정적인 이슈인데. 최근에 가장 핫한 아이템은 대기업 두산의 자회사죠. 두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상장을 한다는 이슈가 전반적인 기대감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 로보틱스는 거의 협동 로봇에서 국내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회사이기는 한데. 상장 소식이 전해지게 되니까 모 회사인 두산의 기업 주가가 또 들썩들썩 되면서 하루에 27%, 28%까지 올랐다가. 물론 최근에 또 빠지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런 상황도 함께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었는데요. 특히 국내에서 로봇주를 투자하고 싶어도 기업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레인보우틱스라는 회사에 많이 몰렸었다면. 아마 두산 로보틱스 수요 예측과 함께 두산 기업에 움직였던 부분인데. 저런 회사가 또 상장이 되게 된다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다만 이것도 큰 틀에서는 업종 테마잖아요. 이게 어떤 실적이 나온다든가 확실한 것보다는 2차 전지에서 초존도체, 초존도체에서 뭐 해서 로봇. 이런 또 업종 흐름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무한한 낙관, 너무나 장밋빛 전망은 또 주의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약간 저는 이제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런 대기업까지 뛰어들었다 하면 조금 안심은 되거든요. 이런 큰 기업이 잘못 판단하겠어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나 낙관적으로 보는 거는 여전히 경계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산 로보틱스가 다음 주에 일반 투자자 청약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돈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좀 알려주세요. 특히 이제 좀 떨리시는 분들은 아예 막 상장이 된 것보다 공모해서 딱 시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투자하고 빠지시는. 이런 분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공모주 투자가 인기가 많은데요. 두산 로보틱스도 공모를 한다고 하니까 어느 때보다 관심이 커지게 된 겁니다.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각 주관사를 담당하는 청약증권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좌를 이미 갖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맞는 증거금을 본인의 여력에 따라서 입금을 하게 되면서 청약 신청을 하면 나중에 경쟁률에 따라서 결과 발표를 하게 되는 이런 흐름입니다. 지금 아마 공모가가 한 2만 원대에서 결정이 나게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형편에 맞게 노릴 만큼 이제 금액을 입금을 하시고 비율대로 비례배정 혹은 균등배정에 따라서 받게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주관사라고 되는데 그러니까 이 내 증거금과 계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가 아니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증거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되게 기초 중에 기초인데 증거금이 일종의. 청약 증거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1대 1이 아니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청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률에 따라서 쪼개야 될 텐데 그때 쪼개지게 되는 기준이 청약 증거금의 액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최근에 공모주들이 좀 훨씬 더 인기를 끌게 된 건 기존에 이제 공모주는 공모가가 있잖아요. 그게 처음 시장에 들어왔을 때 정해지는 시초가가 90에서 200%. 좀 어렵죠. 그러니까 10%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2배가 오를 수도 있게 되는데 이게 규정이 바뀌어서 60에서 400%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40%도 빠질 수가 있지만 무려 400%가 오른 채로 출발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따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로봇 주면 무조건 다 돼. 이런 장밋빛 희망은 또 스스로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모주 청약 방법도 좀 기초이지만 알아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열어주세요. 기준금리 동결할까. 이게 어제 저녁 한 8시, 9시쯤에 뉴스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지표가 하나 나왔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의 9월 FOMC 회의가 있죠.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어느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까 말까. 가장 중요한 지표는 역시 물가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젯밤에 나왔던 게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였었는데요. 두 개로 나눠서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서 오르고 있고 현 추세라면 9월에는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럼 물가가 오르면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는 유가라든가 먹거리가 포함이 안 된. 그건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근원 물가, 여기 보면 식품에너지 제외라고 써 있죠. 근원 물가를 볼 거야라고 했는데 근원 물가는 오히려 어젯밤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뭘 봐야 되나라고 했을 때 시장은 어젯밤에는 좀 애매하게 끝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부터 뉴욕장 그리고 다음 9월 FMC 회의에서는 그냥 헤드라인 CPI, 그냥 보통 물가를 봐야 돼. 아니면 에너지와 식품을 빤 근원 물가를 봐야 돼. 여기에 줄다리기를 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제 미국 연준이 확실하게 사인을 주고 근원 물가가 더 떨어지는 추세라면 금리 인상은 좀 보류할게. 이런 어떤 사인을 준다면 주식시장은 상당히 환호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를 항상 보면 다음 주에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FOMC의 어떤 메시지를 또 봐야 되고. 메시지가 나오겠고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항상 이거 좀 중요한데 항상 어려워요. 금연 물가. 식품이랑 유가는 변동성이 흔히 빼고 생각하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뉴스 보는 게 편하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지난달부터 박스권이라고 하죠. 한 2,500에서 2,600 사이에서 계속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인데 언제쯤 이 박스권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주식은 보통 자체적인 업종으로도 움직이기도 하고요. 물가, 금리, 외국인 투자 이런 큰 틀에서 매크로 지표라고 하죠. 이런 매크로 지표가 작용해서 움직이기도 하는데 최근 3개월에는 이 매크로 지표가 힘을 하나도 못 썼어요. 그러니까 박스권을 만들고 나서 2차전지, 초전도체, 로봇 이런 업종들이 돌게 됐었는데 그럼 언제 박스를 뚫고 위로든 아래로든 추세가 나오느냐. 이 매크로 지표가 다시 힘을 얻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매크로 지표는 뭐냐. 딱히 아주 쉽게 말하면 미국이 이제 금리 안 올려? 아니면 한 번 더 올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나 9월 말 정도가 되면 그 윤곽이 거의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로든 혹은 아래로든 코스피의 박스권이 깨질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의 바람은 이쯤에서 기준금리는 그만 올릴게, 금리는 그만 올리고 경기 한 번 볼게, 노동시장 볼게라는 사인을 준다면 위로 열리겠죠. 올라가겠네요. 그걸 기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요.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두 장씩 드리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 주식 매매를 위해서 미리 예탁해두는 일종의 보증금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 공모주 청약을 할 때도 이것을 계좌에 입금을 해두어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1번 증거금, 2번 미수금, 3번 보험금. 정답 골라서 지금 상클 생방송이 나가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두 분 뽑아서 방송 말미에 발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라스 정철진 경제평론가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